바다에서 보는 말리포 풍경입니다.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약간 북서풍이 불고 있고 천천히 바람이 들어가고 있네요. 다운인딩을 하면서 지금 해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외국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5명의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파도가 없는데 서핑하러 온 사람도 제법 있네요. 말리포 호텔 바다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접 cima 꾸명떤 윗칭 빨리 닥 yes 뒤로 via 바다 onc심 손바다 솔gart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